다음으로 OS가 운영체제가 결국에는 페이징 기법을 사용할 때 메모리 상에서 존재하는 쓸 수 있는 프리 프레임 리스트를 관리를 한다는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A번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게 하드디스크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세스가 여기 하드디스크에 있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로지컬 어드레스가 4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메모리 상에서 물리적인 메모리 상에서 쓸 수 있는 프레임은 여기 14, 13, 18, 20, 15번 이렇게 프레임 넘버가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실제 실행하게 된다 즉 메모리로 적재가 된다고 했을 때 적재되는 위치가 지금 결과론 쪽으로 보면 페이지 0번은 14번 프레임에 페이지 1번은 논리적인 주소 1번에 해당되는 페이지는 13번 프레임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 번지는 18번 프레임, 마지막으로 20번 프레임에 할당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페이지 테이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페이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논리적인 주소 공간이 물리적인 주소 공간에 대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세그멘트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테이블이 어디에 만들어지겠습니까? OS가 결국에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마다 이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는 메인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 메인 메모리의 위치, 주 메모리 당에서의 페이지 테이블 위치를 가리키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와 페이지 테이블 랭스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세그멘트처럼 필요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내가 CPU가 실행될 때마다 CPU가 뭔가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마다 어떤 주소가 발생이 되면 그 주소에 해당되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기에는 먼저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이 페이지 테이블에 들어가서 즉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고요. 주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고 논리적인 주소를 통해서 프레임 넘버와 옵셋에 의한 최종적으로 피지컬 주소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의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야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인스트럭션, 또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두 번의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캐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곳을 즉 빠르게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해서 정보를 빠르게 얻어오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주소를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을 캐싱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관 메모리 라는 용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트랜슬레이션 루거사이드 버퍼라고 하는 TLB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얘의 목적은 뭐냐 두 번의 메모리 액세스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액세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를 우리가 캐시를 이용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자라는 게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TLB의 그 기능을 이용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잘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Address Space Identifier, ASID라는 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결국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각각의 프로세스에 고유한 아이디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즉, 컨택트 스위팅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 TLB에 있는 정보를 나중에라도 쓸 수 있게끔 즉, 완전히 지우지 말고 이 TLB 값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캐시, TLB의 크기는 64에서 1024까지의 페이지 룹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지컬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이 TLB를 우리가 접근하는데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캐시라고 하는 개념이 주 메모리에 액세스하지 않고 빠르게 정보를 자주 사용하는 정보를 캐시에 저장해 두고요. 그 캐시에 저장된 내용을 바로 가져오자 라는 그런 접근 방법인데 거기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걸 갖다 TLB 미스라고 그러는데 이 TLB 미스가 발생이 되면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메인 메모리에 있는 오리지널 원래 페이지 테이블에 한번 접근을 해서 그 정보 값을 다음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미스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캐시에다가 옮겨놓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때 만약에 옮겨와야 되는데 기존에 현재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페이지 테이블 정보가 없어서 미스가 발생이 돼서 그 정보를 다시 TLB에다가 옮겨놓으려고 했는데 옮겨놓을 공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누군가 이미 TLB 상에 있는 또 다른 페이지 정보들이 지워지거나 대치가 된다는 교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리플레이시먼트 팔러시라는 게 존재해서 누구를 희생을 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갖다가 갱신할 거냐 하는 게 우리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캐시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실 관심사항은 TLB 비스가 발생되면 즉 페이지 테이블의 정보를 우리가 지금 접근할 수 없으면 다시 오리지널 메모리에 있으니까 페이지 테이블의 원래 메모리에 대한 게 존재하니까 거기에 가서 일단 한 번은 두 번의 메모리에 액세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번째 또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를 하게 되면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를 하게 되면 그때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캐시에다가 옮겨놓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TLB에 대한 엔트리가 교환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와이어드다운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OS에 관련된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리플레이스먼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빠르게 캐시에 항상 자료를 두겠다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관메모리에 대한, 즉 TLB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병렬서칭이다. 즉, 이거는 개념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페이지넘버를 집어넣으면 바로 프레임넘버에 그에 대응되는 프레임넘버를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프레임넘버가 대응되는 프레임넘버 바로 있으면 이건 히트다. 캐시 히트가 된 거고요. 없는 경우는 미스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스가 발생된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실제 메모리에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프레임넘버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보면 현재 CPU는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하는 도중에 로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로지컬 어드레스는 페이지 넘버와 업셋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넘버에 의해서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프레임넘버를 얻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두 번의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 캐시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고 트랜슬레이션 로고사이드 버퍼에 그 정보들을 미리 넣어놓으면 또는 필요할 때마다 넣어놓으면 우리가 빠르게 병렬적으로 지금 서칭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페이지 넘버에 대응되는 값을 TLB 히트를 통해서 바로 얻어와서 피지컬 메모리 얻을 액세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액세스 속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TLB를 액세스 했는데 그에 대응되는 프레임넘버를 얻어오지 못했거나 정보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주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프레임넘버를 얻어와서 물리적인 주소를 얻은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TLB 미스가 발생된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주면 다음에 그 다음 번째 로지컬 어드레스가 나올 때는 바로 히트가 돼서 주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해봐서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한 부분이 실행이 되면 바로 특정한 영역으로 바로 점프해서 다른 영역을 실행하는 경우보다 순서적으로 인스트럭션이 순서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루프를 만나서 그 루프 내에서 인스트럭션이 연속적으로 계속 실행이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프로세스 실행의 로칼리티, 지역성이라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어떤 특정한 지역성 즉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서 연속해서 계속 실행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페이지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우리가 페이지 크기를 나눠서 프로세스를 저장하게 되면 페이지의 정보를 한번 우리가 캐시에 다 옮겨 놓으면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 할 때는 이 페이지를 연속해서 액세스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페이지 관리를 페이지에 대한 연관 메모리를 잘 관리를 하면 이 히트 레이셔, 페이지에 대한 TLB, 연관 메모리에 사용되어 있는 페이지 정보를 히트를 많이 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가능하면 이 히트 레이셔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요. 일반적으로 캐시로 사용되는 연관 메모리는 굉장히 X타임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약간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10% 속도의 10%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제하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럴 때 한 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히트 레이셔가 80% 정도 약 80% 정도 우리가 히트를 한다. 그리고 입실론, 연관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시간은 20nm 정도 된다. 그리고 실제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시간은 약 100nm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균 이 정도 히트를 하니까 실제 우리가 페이징 기법을 썼을 때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이펙티브 액세스 타임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수칙으로 나와 있는데 1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0.80% 정도 히트하는 경우 히트하는 경우는 20nm와 약 1을 100nm에 대응되는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TLB 한 번 액세스와 주 메모리 한 번 액세스하게 되면 성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 또는 인스트럭션을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80%가 아니고 1-80 그러니까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스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20% 정도는 어떻게 하냐 한 번은 TLB를 검사할 거고요. 나머지 미스가 발생했으니까 취소 두 번의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2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이펙티브 액세스 타임이 필요하게 된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80% 때와 90% 때의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봤더니 약 99% 정도의 히트를 낸다 그러면 평균적인 메모리 액세스 타임은 101나노세컨드 만약에 캐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약 200나노세컨드에 비하면 엄청난 성능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0%만 정도 히트한다 하더라도 약 120나노세컨드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크게 성능이 향상이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그 세그멘테이션 할 때도 프로텍션을 살펴봤는데 역시 마치 페이징 에스키법에서도 프로텍션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를 접근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텍션 비트를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그 비트를 밸리드 인밸리드 비트다.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 로지컬 어드레싱을 봤더니 그 프로세스 크기가 페이지 6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페이지 6개 정도 우리가 나타내려면 3비트가 필요하죠. 0부터 7까지 범위 안에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8비트 아니 8비트가 아니라 8개까지 표현이 가능한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은 이렇게 8개의 엔트리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의 엔트리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인밸리드 형태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밸리드 형태로 표시가 된다. 따라서 로지컬 어드레스가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을 체크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체크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어드레스가 만들어지겠죠. 다음으로 페이지에 대한 공유 부분입니다. 앞에서 세그먼트도 공유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읽기 가능한 코드 부분들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분도 웹브라우저를 여러 개 띄워놓고 사용하듯이 여기 보면 여러 사용자가 똑같은 텍스트 에디터를 실행해 놓고 뭔가 에디팅을 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컴파일러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경우 공통된 인스트럭션 부분들을 우리가 OS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용자가 같이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코드에 대한 부분을 공유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페이지 태블를 잘 관리하면 되는데요. 뒤에서 그 예제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각각의 각각의 프로세스들만 각각의 프로세스 고유를 사용하는 코드 부분이나 데이터 부분은 역시 따로 따로 페이지를 나눠서 즉 프레임을 나눠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하나 둘 수가 있는데 프로세스 1번과 2번과 3번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스 구성을 봤더니 에디트 1, 2, 3 에디트 1, 2, 3 오른쪽에도 에디트 1, 2, 3으로 다 편집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각각의 프로세스가 편집하는 데이터는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데이터 1, 3, 2 이렇게 다르고요. 따라서 3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시성을 가지고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지컬 어드레스로 봤을 때 에디트 1, 2, 3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3, 4, 6 프레임 넘버 3, 4, 6 3, 4, 6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사용을 하고 각각의 프로세스가 개인적으로 써야 될 그런 부분들 즉 데이터 부분은 다 따로따로 이렇게 프레임 넘버를 따로따로 둬서 페이지 테이블만 잘 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메모리를 좀 더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페이지 기법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이슈들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